스타 부문의 수상자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뽑아주세요 ma.mtv.com을 방문하셔서 지금 바로 투표하세요 이번 주 MTV 비스트올마이티 비스트에게 도착한 첫 번째 소원은 1일 매니저 대기 6시에 기상을 하고 8시까지 시작하면 7시 반에서 출발하려고 여기 차와 매니저에게 진짜 다시 한 번 박수 요구해 다음부터 이런 소원은 청정하게 거절하겠어요 하나 둘 셋 비스트올마이티 mtv 비스트올마이티 4월 10일 토요일 밤 10시 30분 첫 방송 대표끼리는 늘 함께 놉니다